자먼 22장 자먼 22장 자먼 22장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이익을 탐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가져다주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서른 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된다.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너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누운 침대까지도 빼앗기지 않겠느냐. 너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오.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잠원 23장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희 앞에 누가 앉았는지를 잘 살펴라.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깨려는 음식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실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 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내가 조금 먹은 것조차 토하겠고 너의 아첨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가 너의 슬기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세워놓은 밭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분이시니 그분이 그들의 송사를 맡으셔서 너를 벌할 것이다. 훈계를 너의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씀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아이 꾸짖는 것을 삶까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스월에서 구하는 일이다. 내 아이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 또한 즐겁다. 내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덩이오 부정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든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에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잠원 24장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아가 가득 찬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렀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 하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려주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내 아이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 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의 입에 달콤할 것이다. 지혜도 너의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먹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의인은 일곱 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 돌이키실까 두렵다. 행악자 때문에 붕괴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내 아이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몇 가지 교훈이 있다. 재판할 때에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저주를 받고 묻 민족에게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내 밭간 일을 다 해놓고 내 바디를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너는 이유도 없이 내 요술치는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는 일도 하지 말아라. 너는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있고 엉겅키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아멘